이게 다 없어졌어 신노가 너무 많으면 신노 좀 닦아낸다 닦아내고 쓰러주래요 방향 잘 보면 쓰러줘야 돼요 앞뒤로 그냥 살짝 묻혀요 살짝 묻혀요 굳이 많이 안 묻혀도 돼요 눈썹을 찍어서 눈썹을 찍어서 그냥 툭툭 찍어요 툭툭 쓰러 내려면 툭 모서리만 살짝 툭툭 툭 찍고 다 찍으려 하지 말고 어딘 찍어놓고 어딘 찍지 말고 너무 많이 묻으면 닦아내기가 힘드니까 아니 근데 지금 닦을 필요는 없고 살짝 툭 찍어요 톡 톡 찍고 그 다음 또 살짝 톡 찍어주고 그렇게 하면 쓰러지기 힘드니까 옆으로 잡아서 네 그렇게 살짝 툭 찍고 제 모습 위쪽으로 좀 찍어주고 찍어주고 이렇게 스톱 그리고 이제 쓰러줘요 이제 그 분 말고 다른 분 다른 분 이 분 말고 지금 이 분 건물 안에서 네 에나멜 신도 묻혀서 싹싹 쓸어줘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네 건물 안에서 침대에서 프로젝트 이렇게 이렇게 힘줘서 쓸어줘요 힘들어서 아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